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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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동대문 쪽으로 왔습니다. 청량리 여읍 바로 인근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정보부터 봐주실까요? 네. 동대문구 청량리는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너무너무도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시내 천지개벽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집창천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식도가 안 좋았었습니다만 그건 지금 다 지금 철거돼서 없어지고 그것에는 지금 현재 65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은 지금 현재 청량리역에는 많은 지금 현재 노선이 가고 있죠. 1호선, 수인분당선, 약자로 해서 지금 현재 청량리역에서 도보루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면적 29.50이고 실상면적이 한 15평 정도 되는데 5층 건물, 투룸과 거실, 주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이고 2023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매매가는 4억 5천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주변에는 요즘에는 신축들, 다세대들이 굉장히 건물을 잘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아파트보다도 더 잘 지은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을 정도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고 있고요. 1층에는 필로티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에 지금 현재 LB를 타고 올라가서 거실과 양면에 지금 현재 수납공간에 대한 주방이라든가 룸이라든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바닥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벽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색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온화한 색깔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문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신발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지금 현재 면적이 넓게 되어 있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중간의 공간으로 이렇게 경계가 있어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공단지 얼마 되지 않은 곳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로 가실 텐데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뭐 풀 옵션으로 갖춰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전해드리죠.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리는 곳 주변 환경 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청량리역을 언급해드렸는데 정말 가깝죠. 초역세권의 환경을 갖고 있고요. 주변에 사실 청량리역 인근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점까지 같이 한번 챙겨볼 텐데요. 입지호 호재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입지는 지금 청량리역은 기본으로 1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여기에 수인경의중앙선이라든가 또 2호선이라든가 또 여기에 우이신설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교통에 대한 부분은 핵심 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서울역의 청량리에서 외부를 간다 해도 내부순환로를 타고 내지는 동부간선도로를 타시면 시내 어디든지 또 내지는 강남의 근거리로서 조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대문구 청량리는 전농답십리 재개발 또 내지는 청량리 재개발, 왕십리 누타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전농답십리 재개발 쪽에 지금 14구역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곳에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천지개벽이 돼서 동네가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청량리 전농동에는 생활에 대한 부분이 다 갖춰져 있죠. 바로 5분만 걸어가면 백화점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롯데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형마트 또 공원구도 있고 청계천변도 우리가 도보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제일 장점에 대한 부분은 청량리 전농동에는 동대문 쪽에는 재래시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재래시장이 그야말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눈을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또 내지는 가계부를 굉장히 전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저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동대문구에 대한 부분은 학생권이죠. 굉장히 대학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5km 환경 내의 숨계가 넘는 대학이 있는데 바로 앞에는 이렇게 시립대학이 있습니다. 이 시립대학의 거기가 1만 2천 명이 넘는 지금 현재 학생 수와 또 앞에는 경희대, 카이스대, 외국어대, 고려대, 또 내지는 성심대, 한성대, 서울대, 성심여대 또 여지는 성균관대, 홍익대, 서울여대, 방성통신대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줄을 이어서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학의 학자분들이나 또 내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병원들, 대학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경희대학이라든가 또 내지는 고려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있어서 살아가시는 데는 그야말로 1등급이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있음으로 인해서도 또 많은 시세가 높아질 것이고 또 많은 인구로 인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도 굉장히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대문구 전농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농동은 전농답집 및 뉴타운 내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14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구역 밑에, 8구역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10구역은 지금 이미 지구 지정이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8구역에 지금 현재는 1500세대가 대단지로서 관리처분이 나 있는 상태에 바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전농 14구역도 아마도 1500세대에 준하는 1300세대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준하는 아주 대단지로 될 것이고 10구역이나 8구역이나 이미 지금 현재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 지정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 14구역이 미래가치 충분하게 있고 초역세권 개발로 간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된다면 청량리에는 이렇게 GTX 노선이 두 개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죠. 지금 두 개 노선이 A노선, C노선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TX 노선이 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강남이라든가 또 삼성역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서울역에 가는 부분 또 내지는 여기서 외곽으로 가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핵심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동북선입니다. 동북 경전철이 지금 현재 왕심리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부분인데 2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 모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청량리역에서만 움직여도 됩니다만 이렇게 경전철로 인해서도 더욱더 환승하면 빠르게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면목 경전철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죠. 2028년도를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청량리역에서 출발을 해서 신내역까지 6호선까지 닿는 부분입니다. 신내역에서 좀 더 간다면 구리역을 통해서 8호선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지금 시립대역에 정거장이 들어선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여기가 호재가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전농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본구 전농동 일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일대가 이렇게 많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변에 재개발 추진 소식까지 있고요. GTX부터 지금 동북선, 면목선, 경전철 이야기 정말 교통호제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대 자체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전농동 청량리죠. 청량리역을 이용하게 되는데 청량리역의 지금 현재 유동인구는 거의 주변에 10만 명이 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지역인데요. 너무도 많은 천지개벽이 돼 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더불어서 갈 수 있는 14구역 내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지금 현재 투룸 기준으로 4억 5천, 임대가는 2억 7천 예상을 하면 실투자 금액은 전세로 났을 때 1억 8천이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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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